아버지 돌아오면 오해다 불꽃, 불꽃 소리도 불어 가고 다시 애들로 돌아갈 거야. 여기 잠깐 왔다고. 여기 잠깐 왔다. 여기 잠깐. 형이... 형이 살인짜란 걸 보도하려고 해. 용서해요. 이게 형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. 난 기자로서 형의 복수를 막을 거고 기자로서 성청 기자한테 복수할 거야. 하명아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